자 427번 자 나는 나는 이 이제 주어 숨겨진 주어였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자 그러니까 이 알고 싶다는 want to know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이그잭 타임 그 다음에 시간을 꾸며 주는 표현이 뒤에다 놔야 되는데 여기에 주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대절을 쓰구요 that our economic situation 그 다음 동사 would bounce back 그 다음 전면구 to the normal